북한이 신형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기여자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들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취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혁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도 발표를 했죠.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신형 ICBM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찍은 기념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발사한 미사일을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며 축하 문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기념사진 촬영 자리에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공격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은 전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 등에 주력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TV가 영화처럼 내보냈던 신형 ICBM 모습, 사실은 과거에 찍은 영상이라고 한미 당국이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ICBM에 대해 우리 군 관계자는 여러 출처를 종합해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17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발사한 화성-17형 화면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기상상태부터 들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4일 오후에 평양 순환 날씨는 흐렸는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하늘은 맑았다는 겁니다. 특히 발사대 그림자로 봤을 때 오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발사했다가 1단 엔진 연료 누수로 폭발한 ICBM은 화성-17형으로 밝혀졌는데, 8일 만에 다시 발사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이유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암진 연료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암진 연료가 유역했다는 것을 dead한다는 것입니다. 이 암진 연료가 유역에 따라서 전해드린 것으로 보여주 fund의 결과가 있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